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예대 마진, 대수의 법칙 CSR, 펠리컨 경제, 외국환 평형기금, 빈곤의 덫, 대손상각, 사대보험, 독행기업, 외국환 포지션, 매입 초과 포지션, 매도 초과 포지션, 스케어 포지션, 단기순이익,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금중개기관인 은행이 자금차입자로부터 수치하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예금금리 간의 격차죠.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에요. 그 격차니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그러니까 예대 마진. 격차로서 은행 수익의 본질적인 원천. 은행의 가장 본질적인 수입이 바로 이 예대 마진입니다. 자 두번째, 관찰 대상의 수를 늘려갈수록 개개의 단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은 사라지고 그 집단에 내재된 본질적인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관찰의 기간을 늘릴수록 더 다양해진다. 이게 뭐냐면은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이라는게 이런거죠. 그러니까 어떤 통계에서 이게 나오는건데 그 실험 횟수를 수를 그러니까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이 어떤 실험체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특성은 없어지고 본래의 성격대로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사위 있죠. 주사위. 주사위를 어떤 주사위가 있는데 이 주사위를 6번 던졌어. 그랬더니 6번 던졌더니 이게 특이하게 6의 숫자가 4번이나 나오고 가령 4번, 5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주사위는 좀 특이하잖아요. 6번 던졌더니 6이 4번이나 나왔으면 굉장히 특이한 주사위죠. 근데 이 주사위를 대수 엄청나게 몇 수백만 번을 막 던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6분의 1씩 이렇게 골고루 나오게 돼있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동전도 마찬가지예요. 동전도 원래 이걸 한 4번 던졌는데 다 앞면만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십만 번 던지면 결국 2분의 1은 동전의 한 번, 2분의 1은 동전의 뒷면이 나오게끔 돼있더라. 그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점점 관찰의 횟수를 늘려갈수록 그 본질적인 경향성이 나오게 돼있는 거예요. 오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미라서 이게 뭐냐면 CSR입니다. 코퍼레이션이 기업이라는 뜻이죠. 소셜, 리스폰서빌리티.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 윤리, 사회 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가하며 그에 따라 의사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CSR. 그 다음에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한 국가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경제로 한 국가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부리 주머니에 먹이를 담아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펠리컨에서 따온 용어니까 이거는 펠리컨 경제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이 자기 나라에 있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을 펠리컨처럼 키워줘야 되는데 펠리컨 경제처럼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있고 갑질한다고 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사고 있기도 하고 산 적도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자, 아무튼 펠리컨 경제. 그 다음에 자국 통화 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을 뭐라고 그러냐면 외국한 평형기금이라고 해요. 외국한 평형기금. 자, 100페이지. 빈곤층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 그때까지 누리던 사회보장,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의 모순을 뭐라고 하면 빈곤의 덫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말하며 빈곤의 함정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극빈층에 있으면 국가에서 어떤 보조금이 나오는데 극빈층에서 아예 소득이 확 늘면 모르는데 소득이 애매하게 늘어나서 극빈층을 벗어나면 소득이 별로 많아지지도 않았는데 보조금을 받을 때보다 살기가 더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극빈층으로 계속 남아있으려고 하는 게 바로 빈곤의 덫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답이 나왔네요. 대손상각. 대손상각이란 채권자가 보유한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상한 능력이 없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충당금과 함께 상계하여 자산의 손실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대손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수할 채권이 있는데 이 채무자가 안 갚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못 받을 것을 대비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것. 그걸 그냥 대손상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제도로서 선택 가입이 아닌 의무 가입인 사회보험을 말하는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을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그러죠. 4대 보험.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의 독가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을 우리가 독행기업이라고 그럽니다. 독행기업.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 자, 이것은 일정 시점에서 외국한 은행 및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한 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서 거래주차가 환 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외국한 포지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외국한 포지션이 밑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매입 초과 포지션, 매도 초과 포지션, 스퀘어 포지션이 있는데 이거는 외국한 포지션에서 방금 전에 봤던 외국한 포지션에서 외화 자산이 외화 부채를 초과하면 매입 초과 포지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화 부채가 외환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매도 초과 포지션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산과 부채가 서로 균형을 잃으면 스퀘어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위험에 닥쳐 있냐면 매입 초과나 매도 초과 포지션이 되면 환율의 상승과 하락에 의해서 좀 위태롭겠죠. 거기에 관한 용어가 바로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모든 수익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이익으로 남는 몫을 뭐라고 하면 단기 순이익이라고 그러죠. 넷 인컴. 1년 동안의 주요 영업활동 및 그에 따른 여러 활동에서 생긴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값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중앙처리 CPU처럼 연산, 추론, 제어 등 특정 기능을 담당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제작된 반도체를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건 약간 좀 기술적인 시사적인 얘기네요. 오늘은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